아직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식트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선호출 가입자는 거의 없는데요. 전파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2월 말 현재 13만 810명 가입자가 무선호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드 21,032 밈의 내용 추가 요청입니다. 일반인의 사용은 극히 드물지만 현재도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병원 같은 시설에서는 삐삐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지식트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